지난 8일 구청장실에서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한숭우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대표, 이삼수 LG사이언스파크 전무,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등 네 기관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마곡산업단지 탄소중립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앞으로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지구단위 수요반응자원, 발전량 예측기반 소규모 전력중개와 탄소중립숲조성, 그린모빌리티 충전인프라보급,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등 5개 사업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강서구는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 실천한다는 방침입니다.